깨미 깨미 내 친구 깨미 깨미 알았다 깨미 깨미 찾았다 깨미 깨미 즐거워 깨미 깨미 사랑해 깨미 깨미 내 친구 깨미 깨미 궁금해 깨미 깨미 함께해 깨미 깨미 따라해 알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개구쟁이 친구와 떠나보아요 랄랄랄 여기 있네 깨미 깨미 알았다 깨미 깨미 찾았다 깨미 깨미 즐거워 깨미 깨미 사랑해 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멋진 정비사 오늘은 깨미와 친구들이 정비사처럼 멋진 공구를 차고 있네요 이야 멋지다 깨미 깨미 정비사가 된 것 같아 맞아 맞아 하지만 진짜 정비사라면 뭐든지 잘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저희가 뭐 고쳐드릴 거 없어요 응? 글쎄 낙혀 없는데 다른 코너에 가서 물어보지 그러니 그래 그래 우리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얘들아 멋진 공구를 차고 있구나 네 깨미 깨미 정비사입니다 하하 저희 뭐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히히 그런데 어떡하지 우린 고장난 곳이 없는데 오 으하하하 괜찮아요 다음에 고장난 곳이 생기면 그럼 꼭 불러주세요 으하하 하하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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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이렇게 멋진 공구가 있는데 마트 안엔 우리가 고칠 게 하나도 없네 많이 잡았다 윙 윙 윙 윙 윙 윙 괜찮아 얘들아 고고가 갑자기 왜 이러지 어 어 봐 고고 바퀴가 빠졌어 어 여기 여기 으하 아까부터 덜컹덜컹 했어 으하 미안해 깨미깨미 마트 안에 고칠 게 있나 찾아보면서도 고고가 고장 난 건 몰랐어 없어 우리가 고쳐주자 좋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걸로 바퀴를 조이는 거야 아니야 반창고로 붙이면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걸로 쾅쾅 두드려 볼까 그것도 아닌가 본데 오 이상하네 왜 계속 빠지지 저기 얘들아 뭐하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고고 바퀴가 빠졌어요 이렇게 멋진 공구가 있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비사는 모래나 돼야 올 수 있을 텐데 그럼 오늘은 고고랑 못 놀아요 어쩔 수가 없겠구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오면 어떨까 아 그래 퍼니퍼니 고고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수리하는 걸 배우고 싶다고 그럼 되겠다 고고 조금만 기다려 배워와서 꼭 고쳐줄게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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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뭐든지 잘 고치는 정비소 아저씨 가 계신 정비소를 데려다주면 되겠네 자 어서 타거라 네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얄야호 어디든지 가기는 신기한 엘리베이터 타고 슝슝 슝슝 궁금한 건 못 참아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퍼니퍼니 고고 저쪽인가 봐 빨리 가보자 어 이게 뭐지 그러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우선 가져가 보자 어 어디갔지 어디간거야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디간거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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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뭐든지 잘 고치는 최고의 정비소 아저씨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다시 올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이 바퀴를 다 고쳐야 한다고 저희도 바퀴 고치는 걸 배우러 왔어요 아 지금 정신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라 아 어디갔지 뭘 저렇게 찾으시는 걸까 뭘 저렇게 찾으시는 걸까 글쎄 내 트랙터 내꺼야 다 고쳤으면 빨리 줘 내꺼야 아휴 부품이 없어져서 바퀴를 못 붙였는데 으악 그럼 오늘도 일을 못하는 거야 빨리 줘 부품이 일 없어졌나봐 부품 어 그거 아니야 공통아 그거 보여 드려 아 아 아저씨 이거 아니다 참 오 요 녀석 한참 찾았잖니 찾아줘서 많이 고맙다 이 볼트가 없으면 바퀴를 고칠 수가 없거든 아참 너희도 바퀴를 고치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 네 친구 고고의 바퀴가 휙 빠져버렸거든요 그래 이런 볼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텐데 정말이요 볼트라는 건 두 가지 부품을 연결해서 고정시켜주는 거란다 잘 보렴 볼트를 돌릴 땐 자 나를 따라해봐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요 조금씩 조금씩 볼트가 들어가요 우와 정말이네 왼쪽으로 돌리면 안 돼요 궁금하면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래요 궁금하면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래요 네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요 돌려요 어 볼트가 빠졌어 어 죄송해요 괜찮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볼트가 빠져요 우와 그렇구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립 왼쪽으로 돌리면 분해 알겠지 네 네 좋아 그럼 이제 제대로 트랙터 바퀴를 고쳐볼까 음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요 조금씩 조금씩 볼트가 들어가요 우와 바퀴가 고쳐졌어 음 아직 다 된 게 아니란다 더 꽉 조여야 쉽게 풀리지 않겠지 아주만 더 이상 안 돌아가는데요 흐흐 그럴 땐 흠 자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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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내꺼야 내꺼 아직도 안 고쳤어 빨리 고쳐 내꺼 으이짜 다 고쳤네 으하하하하하 너희 친구의 바퀴가 빠졌다고 했지 자 이걸 가져가서 고쳐먹어라 네 우와 작은 볼트야 귀엽다 고맙습니다 에이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 깨미와 친구들이 마트로 돌아왔어요 정비수 아저씨가 주신 볼트로 그거를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 번 해볼게 어 어 안 들어가는데 이리 줘봐 으아 정비수 아저씨께서 주신 볼트가 좀 큰데 어떡하지 아 으아 피코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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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볼트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른 해봐. 우와 딱 맞는 것 같아. 그럼 돌려볼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요. 조금씩 조금씩 볼트가 들어가요. 다 됐어. 잠깐. 기 꽉 조일 땐 또 다른 공구를 사용해야 해. 됐다. 고고 움직여봐. 우와 성공했다. 너희 뭐하는 게냐. 고고 파퀴가 고쳐지네. 저희라 고쳤어요. 연석들 진짜 정비사가 됐구나. 네 멋지죠.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여기를 가보자. 깨미깨미. 오늘은 공구 카드야. 알았다. 짠짠짠짠 짠짠. 알았다. 짠짠짠짠. 오늘 우리 알게 된 공구.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워. 깨미깨미. 깨미깨미. 오늘은 공구 카드가 생겼어. 찾았다. 짠짠 짠짠. 알았다. 짠짠짠짠 짠짠. 깨미깨미 또 놀러 올게. 안녕. 퍼니마트. 안녕. 퍼니마트. 터미깨미.